안녕하세요. 25년차 뮤지컬 배우 홍시빈입니다. 남편 도성수입니다. 이분이요. 무려 32kg 정도를 반면하신 분이에요. 32kg를요? 정말 힘들죠. 아니 내가 살은 뺐는데 우리 집 다이어트를 좀 시켜야겠다. 덜어낼 지방들이 너무 많아요. 깜짝이야! 우와 대박! 예스! 우후! 야 와 화려하다! 세거예요! 엔조 세거네! 우와! 무슨 놈이! 우와! 우와! 이게 숙주가 이렇게 많이! 진짜 대용연어 좋아하시나봐. 이게 뭐야? 솜사탕 기계예요, 솜사탕 기계. 아니 그거는 제 겁니다. 어머! 파인애플 까는 거예요. 사각 껍질 깎는 기계. 쪼각 내는 거거든요. 아이디어 상품 좋아하시는 거예요? 어머! 취미 부자시네. 야!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왔죠. 1, 2, 3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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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프로가 정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동. 우와! 너무 감동이다. 야 이거 눈 마질만 하네. 야 이거 살사빠. 야 살사빠가 좋네. 우와! 우와! 못 할 건 없지. 정리. 우와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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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